18년 경력, 싱싱한 바다, 싱싱한 광어, 산후징어, 전복, 낙지 등 대형 차량을 직접 운송하여 목포 전지역 횟집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. 코로나로 지친 몸, 목포 시민과 나벅 주민들에게 활력을 책임지겠습니다. 대형 시설에 맛 최고, 서비스 최고,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 번은 호기심으로 두 번 부서는 책임지겠습니다. 대박새 꽃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. 박수